쌍용 자동차가 최근 대형 SUV G4 렉스턴과 소형 SUV T블리를 연달아서 출시했습니다. 주력 차종의 2019년형 모델로 시장 넓히기에 나선 건데요. 특히 TV 광고와 SNS를 통해서 젊은 마케팅으로 SUV의 최강자 자리를 지키겠다는 포부입니다. 정세미 기자가 전합니다. 쌍용 자동차가 제작한 2019년형 T블리 텔레비전 광고 영상입니다. 로드FC 여성 챔피언 함서희 씨와 힙합 댄서 제이블랙 등이 등장해 나는 나, 나는 티볼리를 주제로 역동적인 차량의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SNS 채널을 통한 티볼리 출시 기념 이벤트 쌍용 스타그램도 도입됐습니다. 이런 SUV의 기준이 됐습니다. 나는 나야, 나는 티볼리야, 티볼리의 경쟁 상대는 티볼리야, 티볼리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마케팅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쌍용 차가 주력 모델인 티볼리와 렉스턴 브랜드를 앞세워 하반기 반등에 나섭니다. 쌍용 차의 올해 7월까지 내수와 수출은 각각 약 6만 1,000대와 1만 8,000대, 누적 영업 손실은 160억 이상 늘었습니다. 하반기 반등을 위해 글로벌 판매 확대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렉스턴 스포츠는 이번 달부터 칠레와 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G4 렉스턴은 연말부터 인도 시장 판매가 시작됩니다. G4 렉스턴은 국내를 넘어서서 유럽, 인도,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장들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전세계 시장에서 렉스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 아시아경제TV 정샘입니다.